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뱅크 오브 오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에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후원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은퇴 나위를 넘기고도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또 연금 사정이 여의찮아지면서 정부가 퇴직자들에게 매월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졌다며 인구 통계학자들은 수년간 선진국들의 인구학적 시한폭탄에 대해 경고했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정부와 기업, 무엇보다도 고령층 자신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견 중소기업의 60%가량이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인플레이션발 비용 상승을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비즈니스 리더스 아웃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미국 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1,8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 1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의 중소기업의 61%와 2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의 중견기업 65%가 앞으로 1년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앞으로 계속 비용이 상승할 경우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항공 대란을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이 7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모두 만 6,700대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는 무더기 결항으로 4분기 세전 이익이 7억 2,500만에서 8억 2,500만 달러 감소해 순 손실을 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항공 대란 전까지 사우스웨스트는 4분기 순이익 달성을 낙관한 바 있지만 매출이 4억에서 4억 2,5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명품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찌, 버버리, 발렌티노, 로에베 등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음력설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토끼 귀 모양을 활용한 가방이나 토끼 그림 문양을 넣은 의류 등 개문년을 기념한 한정판 제품들이 많습니다. 음력설 컬렉션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동양 문화권을 통합해 선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한국 단독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구찌는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설날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글로 구찌를 쓴 의류 등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날드도 정리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웨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가 본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방침을 정하고 오는 4월 초까지 해당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리해고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습득했다며 우선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정리해고를 하고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한편 기존 매장과는 달리 포장 주문만을 받는 매장 등의 새로운 형식의 매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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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